자, HPSP. 살짝 눌림을 주는 모양이죠. 그런데, 뭐, 정말 좋아요. AI 온 디바이스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도 이제 AI 뛰어든다. 엔비디아에서도 삼성전자에 콜했다. HBM 좀 주세요. 지금 너무 공급이 부족해서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에 물량 절대 안 줬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 기술 누출될까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경쟁사예요. 경쟁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파운드리랑 설계 다 동시에 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유일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이 비중이 좀 많이 높긴 해요,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만드니까 또 제품 자체를 생산하고 있고. 그런데 반도체 자체로는 봤을 때는 설계 비중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결국은 이제 반도체도 다른 일반 반도체는 전혀 현재 제로성인 뭐 그런 것도 없고, 모멘톤도 없고, 결국은 AI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HPSP는 왜 오르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얘들, 얘들 반도체 장비업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얘들 장비업체예요. 고압수소 언일링 기술 이런 거로 이제 반도체 메모리 이런 기업에 전공정에서 고압열처리 공정이 필요한 중수소, 열처리 장비 이런 걸 판매를 하는데 보니까 얘들의 주주가, 사무 투자 합자회사가 대주주 42% 정도 지분 들고 있는데 보니까 15.68%의 이대주주가 누구야? 한미반도체예요. HPSP는.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쪽에도 물량 들어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좀 부각을 받는 거예요. 뜬금없이 얘들이 좀 받았어요, 진짜. HPSP 같은 경우는 좀 얘는 좀 테마 쪽에 좀 그렇게 강하게 탈 놈들이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타버렸다. 아무튼 저 수급을 좀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슬 던지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무회들이 갑자기 지분을 늘렸다? 이게 만약에 저기 최대주주 쪽의 지분, 근데 공시는 안 떴으니까 대쪽으로 아닐 거고 근데 확실히 지금 던지는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슬슬슬. 그만큼 고점이라는 걸 인식했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이렇게 많은 물량, 특히 한방에 100만 주씩 담는 이런 외국인 물량들이 뭘까요? 실제 외국인도 있겠지만은 외국계 거래은행에서 거래하는 이제 세력들의 차량 계좌도 분명히 여기 들어있을 건데 이렇게 가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세력들이 움직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진짜 외국인도 물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얘들이 주도적으로 확실히 시세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금초 애들 다 여기서 다 고점 팔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 던졌어요. 어떻게 보면 투신 애들이 정말 잘했죠, 투신 애들이. 더 전망을 길게 보고 근데 얘들도 이제 슬 파는 분위기를 보니까 아마 이제 슬 고점을 나와서 한번 눌림목을 좀 세게 주지 않을까. 왜냐? RSI가 과메수권이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조금 한 며칠 더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행복, 기름이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베스트인 상황이 여기 사이 한 4만 2천원에서 1천원, 4만 2천원대까지 눌려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4만원 자체도 뚫려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이런 박스권을 회개한다는 얘기거든요. 박스권이 회개한다면은 더 아래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3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4만 2천원 혹은 4만원 여기만 딱 컷라인 만들어놓고 손절컷라인 만들어놓고 안에서 계속 비중 담아서 올리든 뭘 하든 여기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반응띠크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5만 5천원까지 갈 거예요. 뭘 해도 수익이에요. 천천히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튼간에 뭐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 여기 이제 재문제표를 보더라도 자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채주로도 자산 늘어나고 부채주로도 자본 늘어났으니까 이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재무제표예요. 근데 시가총리 3조 6천억에 매출이 1천억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얘들이 마진율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마진율이 60%예요. 오피 60%인 종목을 찾으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몇 개, 진짜 몇 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HPSP고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부각을 받았는데 수급 돌려보니까 더 가버린 거죠. 결국은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진짜 그래도 좀 고평가인 감이 있지만은 영업이익률에 대한 이것도 같이 좀 산정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회사가 마진율이 높다는 거는 주주에게 돌아올 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은 기업은 밸류 자체가 높아요. 이게 팩트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거면은 5만 5천억까지 갈 거고 빠질 거면은 3만까지 빠질 건데 그게 4만 2천억 혹은 4만억 라인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손절폭만 정해놓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크게 물릴 일이 없고 수익은 보려면은 볼 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사와야겠다. 혹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 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 안 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삼프로티비, 메일경제,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맞다,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 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 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것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러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예요.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이런 것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난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 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챙겨서 돈을 더 넣으시니까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정도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딱 현금 준비해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즈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르셔요. 복리.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 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테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의예요. 테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살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리아보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방 입장 비밀번호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신호 화승코퍼레이션 매수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제가 그런 거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위험한 급등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에 제 자락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바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버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마감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신호 이런 건 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방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는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여기 내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